소용없는 짓이에요! 그만둬요! 이봐요! 그런다고 보이지 않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! 보이지 않는 벽... 넌 뭐가 있긴 있다니까! 그럼 전에도 가게는! 결코 벌리빙 못하는 거잖아... 아... 이거 원래 경매운이란 게... 비상! 비상! 빨리 저를 따라해요! 하다파다 어서요!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인간들한테 건져진다고요! 아저씨! 고등어 빼고는 다 죽었나봐요! 안돼... 난 여기서... 나가고 싶어... 서로 뜯어먹기 말고... 여기서 나갈 길을 궁리하자! 아파! 눈앞에 바다가 있어... 벽을 부수고 바다로 나가자... 네 말대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가 없어!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먹는 거야! 우리에게 먹힌 우럭도 저들에게 먹힌 우리도 힘이 없기 때문이야! 우린 그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서 흘러가면 돼! 또 그게 자연의 순리야... 미안하지만 이곳에선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! 절대! 그래도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나아... 숨을 들이 쉬고 느껴봐... 숨을 들이 쉬고 느껴봐...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...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... 구속하는 모든 것을 깨트려봐... 구속하는 모든 것을 깨트려봐... 우린 이럴 때... 살아있잖아... 자유를 느껴봐... 바다를 느껴봐... 이곳에선 모든 걸 노래해... 자유를 느껴봐... 바다를 느껴봐... 이곳에선 모든 걸 추워... 너는 안 좋아서... 안 돼, 안 돼... 제발... 안 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